안녕하세요.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15일 오후 4시 17분이고요. 오늘 좀 해드릴 얘기들은 최근에 좀 새롭게 조금 테마들이 잡힌, 원래 이전에 있었던 테마이긴 해요. 원래 이전에 있었던 테마이긴 한데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는 테마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테마가 생기기 시작했던 초기 단계부터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쿠팡이란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쿠팡 관련주, 동방이나 KTH, 대형포장 등등 여러가지 포장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그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쿠팡 관련주들이 첫 급등이 나오고 나서 행보 이후에 추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동방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붙어주기 시작한 게 마켓컬리 관련주입니다. 마켓컬리라는 종목이 상장하는 데 있어서 관심들을 또 받기 시작하니까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월요일인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동안 야놀자 이슈와 크래프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아주아이비 투자와 TS인베스트먼트 등등 여러가지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흐름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아무래도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터마를 잡아가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런 쿠팡 관련 상장들이 급등했던 것들을 보고 아마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환매를 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지금도 눌러져 있는 것들 보이지만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흐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야놀자나 크래프톤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다가 특히 야놀자나 크래프톤 관련된 종목들은 또 겹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 하반기 상장 예정인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 또 슈팅들을 노려볼 수 있겠다. 아주아이비투자라는 종목을 제가 틀어놨는데 실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나서도 큰 낙폭들이 많이 주진 않았었어요.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기들도 컨트롤들을 잘해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온 상황들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시장들은 특히 테마장세를 되게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실적주나 가치주도 잘 가지만 테마장세가 왔었을 때 또는 테마주들이 흐름들을 강하게 탔었을 때는 테마주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아이비투자나 뭐 넵튠 아니면은 뭐 TS인베스트먼트 등등 여러가지 이런 종목들은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을 일단 관심 가져 놓았다가 국가가 지금 따라 붙기에는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중고수 이상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지라인 잡고 분할면서도 탁탁탁탁 들어와서 튀어 올라오면 익절하고 내려오면 또 잡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챙겨줄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종목들은 또는 신규 테마, 아니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하기 전까지 그리고 서류 심사를 넣기 전까지는 저는 매집을 해볼 만하다. 아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아직 서류 심사들이 진행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관련해 있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 뭐 해당 진행 상황들은 뭐 네이버에만 검색하시더라도 정말 다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상장 과정부터 설명해드리면은 영상들을 뭐 8분이나 10분 안에는 다 담기 힘들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직 얘기들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서류 심사들까지 남아있는 상태고 상장 되는 데까지 심사 거치고 나서 상장 되는 데까지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중간 낙폭을 주거나 아니면 천천히 개인 투자들 관심이 꺼져가기 시작할 때쯤 다시 잡아봐도 되는 종목 그리고 천천히 봐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전망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상한가 가서 걱정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 익절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아주아이비 투자처럼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30분봉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초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분봉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5분봉 같은 경우나 여기서 나오는 지지구관들 있죠. 이런 라인들을 최소익절라인들로 생각을 해놓고 안전하게 익절라인으로 뽑아놓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화요일부터 등락폭을 보여주는 데 안에 있어서 또 등락폭 최소익절라인들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단가들은 뭐 4800원이나 4,300원 라인쯤 이런 자리들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 높게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5천원대 지지구관들도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5천원 라인부터 보는 것도 긍정적일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신규 상장의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F&B 같은 경우도 오늘 갭 떴다가 은봉이 내려왔지만 조금 더 갭을 메꿔주러 내려와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볼 만한 종목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고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그런 시기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이슈가 한 번에 끝나는 종목들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 서류 심사 넣기 전 그 다음에 서류 심사 넣고 상장하기 전까지는 볼만하고 상장하고 나서는 대부분 갭을 띄우거나 급등을 했다가 또 빠진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장하는 날 되도록이면 최대한 익절하는 전략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 좋은 종목들 잘 운영하셔가지고 수익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테마들도 재밌게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흥미로운 차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수 있고 보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고조와 알림 설정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